빵집에서 빵을 구울 때면 처음에는 작은 반죽이었던 것이 오븐에서 구워져 나올 때면 색깔은 노릇노릇, 크기는 커다랗게 부풀어져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부풀어진 빵은 제빵사가 마술이라도 부린 것일까요? 에이, 그건 아니겠죠? 반죽이었을 때 작았던 빵이 오븐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은 제빵사가 반죽을 할 때 그 안에 베이킹소다라는 하얀색 가루를 넣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생활 속에서 소다라고 부르는 물질은 과학에서는 탄산수소나트륨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. 냄새는 없지만 염기성 물질이라 쓴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어떠한 물질에 닿았을 때 달라붙는 능력이 뛰어나고 물질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주방, 욕실, 빨래 등 다양한 친환경 세척제 성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. 미국 자유의 여신상도 이 소다로 세척을 한다고 하네요. 이러한 소다를 음식에 넣게 되면 산성을 중화시켜줘서 우리 몸에 알맞은 중성이 되게 해주고 탄산가스라는 기체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빵을 부풀어 오르게도 해줍니다. 그럼 우리도 소다를 직접 내 눈으로 관찰해 볼까요? 그리고